일단 처음 해봐서 그런 것들이 약간 얼떨떨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. 처음 그냥 기분이 얼떨떨하기만 한 것 같아요. 사실 좀 시리즈 내내 부진했었어요. 마음껏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일단 제가 못하더라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생각했고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제 성적과 상관없이 제가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.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한 것 같고 애들이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시리즈를 우는데 2차전의 득점이 가장 결정제라는 게 많이 했어요.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시나요? 부당의 상황에 대해서. 일단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가 태그아웃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운 좋게 팀이 생겨서 득점이 돼서 좋은 기운으로 넘어오게 넘어온 것 같아요. 우리 주장을 맡으면서 팀을 이끌어왔는데 후배들에게 좀 감사한 맘이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후배들 제가 많이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 창령형이나 다른 후배들 너무나 다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평생 우승을 못해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. 10년 넘어선 세월동안 첫 우승을 했을 때 이 우승의 어떤 선수생활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? 일단 모든 프로 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선수들의 꿈인 것 같아요.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? 기분은 상당히 좋죠. 막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.